예,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반가운 얼굴,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토파 보기 시간 고재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방가 안녕하십니까. 반갑다면서요. 반갑긴 한데요. 반가방가하는 거 보니까 세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옛날 통신어를 사용하시네요. 그렇죠. 올드한 티를 팍팍 내고 있네요. 시작부터. 그렇게 올드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요. 워낙 또 전국적인 뉴스가 지금 화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 로컬에서 우리가 무슨 뉴스를 찾아봐도 이거 만들 게 있을까? 전국적인 뉴스라고 하면. 우리 전용기. 아, 승차 거부 그거요? 한번 사시죠. 그냥 이번 차원에 그냥 MBC 차원에서 하나는 그냥 한 대 사시죠. 농담이었고요. 예, 예. 그 제주 더큰네일 센터. 아, 예. 이게 좀 생각보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청년들에겐 굉장히 관심 많은 곳이군요. 아, 그렇죠. 이게 뭐 제주 지역 청년분들 중에 좀 혁신적인 창업가도 좀 발굴을 하고 나름대로 좀 어떤 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탄생한 지원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도가 경제통상진흥원의 공기업 대행사업 방식으로 지난 2009년 9월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500명 정도가 넘는 교육생, 이른바 탐나는 인재를 배출했다고 하고요. 차수별 교육생들한테는 24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각종 취업, 취업 그리고 창업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전지사가 선고용 후 교육 이런 표현을 사용한 바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원전지사가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제주도지사 당시에 치적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홍보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게 유사 사례가 없어요. 제주에서만 거의 처음으로 시도된 나름대로 좀 혁신적인 모델인지라 이것도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몰린 바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희룡 전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지난 2018년 이게 또 2호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아무래도 제주도가 이런 선도적이고 과감하고 나름대로 파격적인 그런 인력 양성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주의 인재들만 뽑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일정 비율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도록. 최대 25%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 센터와 관련해서 보도를 봤는데 내년부터 운영 방식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바뀐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공기업 대행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른데요. 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어떤 공기업이나 공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일반 법인이나 단체 심지어는 개인한테까지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민간 위탁이라고 합니다. 네. 더큰네일센터 민간 위탁 사무 동의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년부터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센터를 운영할 민간 위탁 사업자를 제주도가 공모하기로 했는데요. 네. 현재 다른 지역의 복수의 전문 교육기관 등이 이에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위탁 방식이냐 민간 위탁 방식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차이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재미있는 말들이 나오던데 이거 민간 위탁으로 바꾸는 게 정치적 뒤끝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더큰네일센터 자체가 원희룡 전 도지사가 추진했던 청년 정책의 핵심 지원 사업이거든요. 센터 출범 이후로도 굉장히 원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센터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굉장히 애정을 과시하셨는데 그 애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피자를 돌리다가 이게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죠. 그때 위태위태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민간 위탁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일부 언론에서 좀 비중 있게 다뤄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어떤 기저에 흐르는 뭔가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몇몇 기자분한테 여쭤봤는데 해석이 좀 분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민간 위탁 전환을 딱히 이걸 가지고 정치적 맥락을 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 그냥 때가 되고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으시고 그래도 정치적인 맥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전도정 지우기?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그런 언론 내부에 약간 갈린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시각이 갈린다는 것은 이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김종현 센터장 혹시 어떤 생각 얘기하던가요? 오늘 방송 앞두고 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요. 좀 약간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종현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큰네일 센터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SM엔터테인먼트하고 이수만 대표를 떼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래도. 네. 어쨌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센터 설립이 사실 원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교육생 선발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취업, 창업지원. 사실 센터 활동의 모든 얼개를 설계한 인물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계곡공신이면서 설계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센터장이 이번 민간 위탁에 대해서 공식적인 평가는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SNS에 글을 하나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민간 위탁 결정에 대해서 좀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좀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 제주도가 청년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역량 있고 혁신적인 민간기관을 잘 선정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간에서 뭔가가 좀 잡힐 듯 말 듯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적절한 시기를 봐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달라. 이 말인데. 누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도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짐작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이 되면요. 센터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체가 바뀌는 거고요. 앞서 제주도 민간 위탁 사무심미위원회가 지난달 17일에 민간 위탁 적정성 심의를 벌였습니다. 여기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조건부 적정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조건부 적정 의견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들여다보면 약간 윤곽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건부 적정 의견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센터 교육생 인원을 줄이고 교육기간 단축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줄인 예산을 가지고 도내 청년 진로 프로그램을 강화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조건부로 걸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 탐나는 인재 교육 과정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고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직무 전문 프로그램을 새롭게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게 무슨 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 시설이긴 한데 거기서 인원 줄이고 교육기간을 단축해라. 그다음에 새롭게 또 청년 프로그램을 신설하라.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 센터 예산 가운데 인건비하고 교육비가 한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24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어떤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요. 굉장히 취업 준비할 때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그런 지원 요건이 있는데 이 기준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도내 청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단위로 선발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25%가량은 다른 지역 청년들이 이렇게 센터 교육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내 청년들이 입장에서는 점점 좀 입지가 좀 좁아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그게 이번에 조건부 적정 의견에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대한민국 청년인데 이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있었지만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데 꼭 다른 지역의 청년들까지 불러와서 월급 줘가면서 교육시켜줘야 되느냐. 라는 얘기도 있었고. 잘 아시네요. 이게 또 정치적 행보와도 또 얘기가 좀 맞물려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그러면 센터 운영과 교육생 흥발에 대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새롭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여기에 더해서 또 약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 센터 소속 직원이 한 18명이 있는데 파견 공무원 3명을 빼고 이제 15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용 문제가 또 발등에 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직으로 선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계약 시한이 2년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을 지금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이분들을 다 경기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 위탁 과정에서 이 기존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용 승계를 제주도가 권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일단 사업자 선정 과정의 한 평가 항목인 만큼 고용 승계 자체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 둔 만큼 사업자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또 과연 모든 센터 직원의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기서 흔히 좀 약간 어떤 정치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는 한 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아이러니인데 저희가 관련돼서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원희룡 전 지사와도 얘기를 했었고 청년들이 이제 돈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청년 더큰 네일 센터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게 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정작 정규직이 아니었었네요. 정작 또 이제 공기업 이런 위탁사업, 대행사업 같은 걸 보면 또 그런 좀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몰랐던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는 온 국민이 익숙해진 금융용어, 용어, 자이언트 스텝. 아, 미국발. 네.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냥 쭉쭉 올라가는 금리. 네. 이른바 일상화된 자이언트 스텝 기조 속에서 제주도의 곳간 관리에도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제주도장이 건전 재정이라는 그런 기조에 맞춰서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해서 본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두 자릿수 비율인 6,717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도민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가운데 채무 관리 강화. 이걸 또 핵심 내용으로 걸었습니다. 일단 이건 의외에 제출한 거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도전해서 이런 기조를 내걸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재정위기 우려는 많이 나오는데 예산 규모는 확대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지방채 발행 규모는 훨씬 줄였다라고 나오던데요. 네. 아무래도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7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발행액이 모두 한 2,728억 원이었는데요. 여기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4분의 1가량 줄어든 2천억 원 초반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처럼 정말로 행정에서 꼭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짐작은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 일부에서 김진태 사태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지사 이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워딩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레고가 잘못은 없죠. 비교적 사실 국공채나 지방채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것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이자 부담도 치솟게 됐습니다. 제주도 역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줄이고 이전에도 또 지방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전 지방채에 대한 어떤 채무 권리도 지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총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보니까 올해 한 16.2% 전국 평균 6.6%보다 지금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오는 2017년까지는 12.85% 목표로 좀 단계별로 채무 비율을 낮춰서 건전성을 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자 높은 채무는 좀 조기에 상환하거나 아니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싼 게 있으면 좀 갈아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나 가정이나 다 똑같네요. 똑같죠. 싼 거 있으면 갈아타야 됩니다. 낮은 데 좀 다들 알아보고 있는데. 빨리 빨리 갚고. 굉장히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 원희룡 전 지사도 부채제로 선언한 적도 있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 적자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인데 제주도는 그러면 필요했다고 해서는 양적 완화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또 부채 비율도 조절해야 된다.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떤 보관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또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코로나19로 촉발된 각종 경제 위기가 물가, 환율, 여러 가지 어떤 외부 변수와 만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고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삼고 위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양적 완화가 좀 필요하긴 상황이긴 한데 줄타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직 올해 내년 예산안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증액된 예산의 상당액이 민생경제 활력 분야라든가 서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청년세대 지원, 그리고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라고 일단 제주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87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난 8월에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하면서 제주도가 이제 당시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신삼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어떤 재정의 투입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원 편성된 예산 가운데 경영안정화 금융지원 503억 원이 있었고요.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라 그리고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게 약 2,560억 원이 그때 편성된 바 있습니다. 와 그때에 비하면 추경도 그 정도였는데 본예산 편성에서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만큼 지금 제주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운신이 폭이 매우 제한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어떻게 쥐어짡힌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심정으로 여러 가지 예산 줄여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아 그 재밌는 뉴스 봤는데 얼마 전에 예산 문제 때문에 특별행정기관을 또 반환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도저히 갖고 있어봤자 이건 돈이 안 되고 부담만 되는. 아니 옛날 군대 있을 때 행정반에서 돈 떨어지면은 각 부서별로 너네가 쓰레기봉투사 이런 거 기억이 나는데.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2006년 7월에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국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고용노동부 여러 정부 부처에서 그래 이제 너네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해라고 준 지방특별행정기관이 있거든요.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노동위원회 환경출장소 보훈지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이들 기관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기 위한 논의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든가 인력 예산은 점점 확대되는데 국비 지원은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비를 더 많이 쓰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이제 도의회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들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이 2012년 원래 한 2,200억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300억 가까이 75억 원에 증가한 거에 그쳤고 같은 기간 동안 국비는 한 660억 원 줄었는데 이게 그만큼 줄어든 국비 대신 지방비가 740억 정도 증가해서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의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땐 좋았는데 와 보니까 되게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군요. 전문용으로 이제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직원분들께서 좀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하나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네.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한 20일도 남지 않았네요. 남지 않았는데요. 한 40건에 걸쳐서 한 70여 명이 지금 연루되어 있어서 곧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아무래도 좀 기소 대상을 좀 추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 어떤 인물들이 기소가 될지 제주 지역 정가가 지금 정중동의 스탠스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선이 다 근로가 있죠. 아무래도 관심사는 오영훈 도지사 또 김광수 교육감이 아닐까 싶은데 두 기관장이 직접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연루된 건 지금 확인된 건 없죠? 그렇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없습니다. 지난 원희룡 전 지사 때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대신 두 당사자의 지근거리에 있는 관계자들이 지금 연루가 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회계 책임자 그리고 선거 사무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본인을 지원하는 어떤 민간 자생 조직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게 출마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선이 무효되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고요. 어쨌든 김 교육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회계 책임자가 기소될 경우에는 형량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캠프가 공모를 했다거나 관여했다거나 이런 여부가 지금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당선 여부에는 좀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파보기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